요즘 동네에 춘천자가 자주 돌아가는데 뭐 동네에 무슨 일 있어요? 아 뭐 이 근방에 도둑이 몇 번 들었나 봐? 무섭다 무섭지? 집안에 사나이나 돌식이나 있는데 돌치고 먹어 나도 무섭지 난 희망이나 뒤에 숨을 건데 난 힘 쎄니까 엄청 엄청 그래 믿음직스럽네 그래도 옛날에는 여자만 셋이라서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네요 그럼 걱정할 건 없어요 아니 뭐 문단속 잘하면 되지 뭐 저기 막폭할머니 낮에 혼자 계실 때 조심하세요 아구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현이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다 밥 좀 많이 먹지? 네 새아빠 아줌마 왜 입에 어? 고마워 우와 짜식 아유 세상에 아니 같이 산지 얼마나 됐는데 아줌마야 아줌마가 응?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도 아니고 야 너 왜 그래 뭐가 이제 좀 새엄마라고 불러 지윤이 다행히도 다 새아빠라고 부르는데 왜 너만 안하냐 너만 이 집 안티야 야 어떻게 엄마라 그래 우리 엄마 따로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? 너 때문에 새엄마가 얼마나 어색해하시냐 아빠도 서운해하는데 아 몰라 나 못해 야 آ아 아 아 꼬연 reads 앗 으마 내가 땡 해줄까? 니가 땡을 하면 어떡하냐? 절로 가 그럼 내가 술래오나 망 봐줄게 뭐야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니니? 넌 남자애질하고 놀아 난 너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아 진짜 절로 가라고 나 움직였어 빛나 너가 이제 술래야 아 너 땀이야 잡혔잖아 비켜 열맛봉 누나 누나 뭐야 쟤가 너 괴롭혀? 괴롭히는 건 아니고 내가 쟤를 귀찮게 한 거야 뭐야 너 쟤 좋아해? 좋아한다기보단 어 그냥 쟤는 힘도 엄청 세고 어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밥도 엄청 잘 먹어 뭐야 희봉 언니 닮아서 좋아하는 거야? 엥? 됐고 그럼 쟤가 너 왜 밀었어? 아 쟤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가서 어휴 형이나 동생이나 포테토 칩 포테토 칩 야 나 왁봉이 누난데 얘기 좀 하자 떡볶이 사줄게 우와 니들은 빠져 너만 응 둘이 같은 거 아니야? 응 빛나가 내 뒷자리야 음 친하게 지내야지 빛나야? 네? 아까처럼 그렇게 친구를 막 밀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? 얘가 답답하게 꾸니까 그렇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막봉아 가서 오뎅 국물 좀 떠와 응 야 너 앞으로 우리 막봉이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다시는 그 놀이터에 발 못 들게 할 수도 있어 언니 무서운 언니야 알았지? 어플은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우리 막봉이랑 친하게 지내 알았지? 네 약속 약속 어? 그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야? 우와 야 너네 엄마 아니냐? 엄마는 무슨 배고픈데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자